Q. 방탄소년단의 Q. 방탄소년단의 Q. 방탄소년단의 한번 보시죠. Q. 방탄소년단의 Q. 방탄소년단의 Q. 방탄소년단의 Q. 방탄소년단의 Q. 방탄소년단의 Q. 방탄소년단의 Q. 방탄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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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줄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이 바로 4라운드 봉 경연이 펼쳐질 운명의 장소인데요. 네, 저희가 듣기로는 4라운드 미션이 저희 BTS 곡으로 진행하는 BTS 미션이라고 들었습니다. 잠깐만!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 엔딩을 다 못 채우면 전원 데뷔 무산이 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고, 안 돼요. 전원 데뷔 무산이 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고, 안 돼요. 이렇게 중요한 무대를 앞둔 여러분의 심정이 어떨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네요. 누구보다 여러분이 가장 처조하고 긴장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4라운드 봉 경연이 곧 펼쳐질 텐데요. 마지막까지 힘내서 여러분 모두가 파이널 라운드에 전원 진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널 라운드에 전원 진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파이팅! 앞으로도 저희와 선선다리, 여러분을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Let's go!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셋, 넷, 셋, 넷, 넷, 넷.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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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호 형 나중에 울 것 같은데 《BTS先輩から応援のメッセージが届くとは私たちも予想できなかったんだけどすごいねどう?マキどう?とりあえずああ何て言う? 君最後まで告白しているのに習い來ますね!」 この丸方ではまず雑音でしたか? ウクススポ ツオ、オクエンティア動画の製品 그가.. 가쿠와? 마지막.. 또.. V先팔이가.. 言ってた요? 야.. 야.. 안돼요 가쿠요! 가오야! 아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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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데